우체국 택배노조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택배노조는 위탁수수료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와 단체 교섭을 해왔으나 올 1월 말 최종 결렬됐습니다. 지난달 16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이에 택배노조는 이달 9일 부분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붙였고 전체 조합원 중 90.2%가 투표해 78.2%가 찬성했습니다.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평일 부분 배송 거부, 주말 생물 배송 거부, 25일 하루 전면 파업 및 결의 대회 개최 등 쟁의 행위에 나섭니다.